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주법계의 탁훈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신가요? 1% 상승 보여줬습니다. 대한전선은 우리 여러분들께 LS전선과의 법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한 이 포모 심리를 잠재울 수는 없다 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 기대와는 다르게 어떻게 됐습니까? 11선까지 돌파하는 해증 마무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요. 일단 LS전선이 미국 서부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서부에 진행하기 위해서 해적 케이블 공장까지 설립을 하고 서부쪽을 입지를 다지려는 모습들을 나와줬는데 애초에 대한전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이 없다. 왜 그러냐? 이 구간에서 최소 했으면 이 구간까지는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LS전선에서 말하는 기술 유출권에 대해서 이런 것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압수수색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압수수색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 압수수색 기간이 약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법원 판단에 따라서 한 달 약 2달 정도도 진행을 하곤 합니다. 자 그래 봤자 우리가 이 맥시멈 9월 달이거든요. 대한전선 9월 달에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겁니다. 대한전선 자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자 우리가 봤을 때 뭡니까? 대한전선 자체적으로 지금 원래는 북미 시장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고요. 근데 입지를 다지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계속해서 추가 계약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또 앞으로 미국이 어떻습니까?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3배가량 더 증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생산시설이 많으나 지면 그걸 유통하는 시설도 그만큼 많아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수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러한 구간들을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락 구간을 피해줄 수는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분기 실적 안 받았 뻔하잖아요. 구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난 수익들을 노려갔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계약 수수들 천억원, 천오백억, 이천억 이런 단위들의 수수들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다니까 이 대한전선이 지금 약 2조가량 자금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든 다시 한번 진행할 수가 있고 이 해적 케이블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제 인증을 예전부터 받아왔었습니다. LS전선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 대한전선 자체적으로도 자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아시는 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엔 답은 나와주게 되어 있다. 나와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이번에 주가 풍락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올려주려는 이 의지가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거짓말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제가 대한전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간혹 댓글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개미들 다 죽이려고 하느냐. 개미들 뭐 너희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서 개미들 다 사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전망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전망이 좋다. 자 이 구간에서 매수하셨는데 제가 전망이 좋다 하는데 여러분들 만족하시지 못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타점 자체를 잘 잡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전망들을 잘 알고 계시면 타점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을 좀 더 넓게 보자고요. 우리가 당장 내일 주식 안 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주식은 해야 될 겁니다.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요. 그렇죠? 요즘에 적금만 들어도 우리가 1년 연간 진짜 많이 바라봤자 2%예요. 2% 우리 하루는 나왔습니다. 하루.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을 때까지 주식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저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굳이 제가 여러분들께 이 거짓 선동을 하면서 LX전선과의 일단 문제 대한전선 끝났습니다. LX전선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제가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한전선의 지금까지 행보와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팩트들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다 보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린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약은 나와 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드렸던 건 이런 뉴스들이 좀 있다고 꼭 받아 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었긴 한데요. 어떤 거냐. 대한전선 관련한 뉴스입니다. 이거 날짜하고 내용들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셔서 이게 가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이거 미보도 뉴스예요. 그래서 이거 010-649-8706 여러분들 이메일을 보내시면 이 변화기까지 수주를 나와 줄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또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떡밥들이 될 거예요. 자 안 오르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만큼 제가 수익을 안겨 드리겠습니다. 저 믿고 들어 오십시오. 자 이거 무조건 받아 가셔야 됩니다. 지금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이때 매도를 하자는 겁니다. 자 010-649-8706 여러분들 이메일 보내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생산시설에서 쏴줄 때 이 거리에 따라 우리가 100을 쏴준다면 이 거리가 멀어지면 100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중간중간 휴게소 같은 이 다시 한번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변화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변화기 지금 규격을 알고 있는 대한전선이 유리하겠습니까? LS전선이 유리하겠습니까? 답은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단기간에 수익을 다시 한번 안겨 드릴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런 구간들을 파악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가져 가셔야만 수익을 여러분들이 누려 가실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8월 풍락 극복지 이런 것 같이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231% 한 누적 수익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다고요. HLB 54% 우리 기술 48% 23% 휴림 로봇 22% 두탄 NWT 33% 삼성전자 23% YC 28%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라 보내시면 여러분들 가족방 입장 도와드리면서 선물까지 드리는 이런 시간들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타점을 잘 못 누리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노하우들을 원래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걸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노하우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잘 대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해 본 결과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2024년 이달 경제 부분 추천도서입니다. 이거 제가 출판한 책이고요. 현재 판매하고 있지도 않고 판매 목적으로 출판한 것도 아닙니다.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요. 세력주 연구소 성공 빅입니다. 세력주 연구소의 수익 노하우 지금 연구소에서 방송 중이신 각 전문가님들과 저와 함께 제가 이때까지 이 수익을 보면서 이 시장에 대한 이 실전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전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저번에 출판을 하자마자 우리 여러분들께 100권 가량을 무료로 나눠 드렸었습니다. 반응이 너무나도 좋았죠.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30권을 발출을 넣어놓은 상태고 이 30권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노하우 여러분들이 이것만 받아가셔도 솔직히 반은 이상 먹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뭐 제가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경험이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자 이 경험 제가 이때까지 프라테이더도 했고 제가 여러가지 펀드매니저도 하면서 이때까지 제가 있었던 경험들을 싹 다 집약을 해놔서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담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만 남으신다면요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더라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선택은 우리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실지 정말 뭐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선택이 있으시지만 그런 선택이 있어서 충분히 여러분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자 오늘 바쁘시더라도 노하우 다시 한 번 보내주세요. 자 010-641-8706 노하우 개인 분들께 한 명당 한 권씩만 제공해 드리고 있고 특히 우리 구독자 분들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쁘시더라도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꼭꼭 제가 직접적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노하우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것이야말로 그런 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시너지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들이 나아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 되겠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언제나 옆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심껏 투자하는 것에서 제가 투자를 정말 냉정하게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폭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